11월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남 진주의 사우나 6곳을 돌며 금품을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A씨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꺼내 갔는데요. 이후 훔친 휴대전화에 잠금 패턴을 풀고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 초기화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훔친 현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도 썼는데요. A씨가 인출한 현금과 대출, 현금 서비스를 총 합산하면 4,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한 피해자한테만 9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이렇게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의 대다수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층이어서 휴대전화 패턴을 단순한 형태인 ㄱ, ㄴ, z, n 등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연세가 많은 편이고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려 단순한 패턴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고, 휴대전화 잠금 패턴은 쉽게 풀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하고, 휴대전화에 신분증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